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홍대 가자 홍대 어 홍대 홍대 콜 길거리 음식을 일단 많이 마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어 홍대를 가 홍대를 가서 뭔가 일단 You thirsty right? 홍대 가서 일단 뭘 좀 마시자 우리 마시면서 우리 천천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면서 밥 놀아 봅시다 밥 놀아 봅시다 Do you like drink? Yeah That's great 요구르트 소주 어? 요구르트 소주? What is that? 요구르트 소주가 있어? Oh is that American thing? Oh what is that? 소주 with 요구르트? What is that? You mean 막걸리 Is that what it's called? 막걸리 It's rice cocktail It's white one Right? 막걸리 어이 뭐야 이거 오우씨 소주에 요구르트를 타먹네? Do they Or is this like an American thing? 나 이거 처음 보는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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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Korean stuff 야 소주에다가 요구르트 타먹어? 마 What are we supposed to do? Just get there 아 예 아 어 어 그거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 홍대 Many people Too many people So you cannot come here alone It's dangerous It's really dangerous No The woman like beautiful like you Here it's really dangerous I can't give you five He can't give you five tipo Oh Like you can't, but it's good Do you not give me five Oh I don't give you happiness That's not— 조 아 자 길 잃어버릴까봐 제가 일단 내 팔 잡고 좀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리면 큰일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으니까 내가 어색해서 그런데 손을 잡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응. well everybody's skin is so nice. What the time? is it okay? Yeah. yeah yeah yes. 앞에 가야겠다. thank you. let's go grab some like a tea or coffee or something yeah yeah are you going for smoothie? you got the taxi so let me get the coffe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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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I feel bad. I feel bad. 아니요, 너는 제 guest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소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너는 탑승을 받으면... 아니요, 아니요. 너는 내 show. 너는 제 guest입니다. 오케이. 모두가 저의 주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린키? 아... 아이스. 가볍게 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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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와, 와, 와! 그치의 50개가 되어있는거 맞죠? 그치? 웃음 이해하셨어? 그러면 룸 호프를 가자 그게 나을까? 룸 호프가 나을까? 레이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피곤하지는 않네 아래 여기로 가볼까요? 그럼? 이제 차라리 이게 차가운.. 너도 이곳에서 아... 내가 방금 길거리에 사람들 많이 피웠다 그런데 얘가 지금 1시 밖에 안 됐는데? 딱 이러는거야 아... 얘 좀 노는 애 아냐? 지금 1시 밖에 안됐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근데 얘가 아차 했나봐 그래가지고 민망해서 막 웃어 소주 한개랑요 그 다음에 맥주 병맥주 한개랑 그 다음에 치즈불닭 한개 자 아 소주 소주 맥주 소맥 진짜? 네? 이거 전개 문고? 전개 문고? 뭐랍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원샤 오 고장 예 첫 번째는? 예 와 나한테 안 먹었지 어떡해? 나 안 먹었지 근데 그는 잘 안 먹었지 네 황금 비어 잘 먹었어요 조금 더 더 맛있었지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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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정도면 제가 내 쇼를 위해서 많이 최선을 다해준거야 오늘 기분이 어떠셨나요? 오늘 기분이 어떠셨나요? 오늘의 라이브 쇼 첫번째 쇼 재미있었고 재미있었고 흥미진진했고 재밌었고 흥미진진했고 음 If you have any chance you want to do it again? 응 아 진짜? For sure 만약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해보고 싶답니다 되게 재미있었고 They are saying you had a really sense of 라이브 쇼 네 되게 재미있었고 되게 재미있었고 네 지금 탐사 구장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친구 진짜 오늘 수고 많이 해줬어 진짜 아 미국 가면 시간 내줄건지 물어보다고? If I go to America Would you guide me? 응 Really? Yeah I'll show you and For sure Okay You You made words 응 아하하하 아하하하 어 가이드하겠다 여러분 Have a good night 안녕 안녕 아 넙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 아 아 아